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엑스맨 아크 피닉스에서 매그니토 역을 맡은 마이킹퍼스 랜덤 짐 그레이 아크 피닉스 역의 소피 터너, 퀵실버 역의 에반 피터스, 그리고 사이프로스 역의 타이쉐리던을 비롯해서 사이먼 키퍕 감독님까지 다섯 분을 모시고 대한 기자 담당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문하신 다섯 분 모두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또 관심과 많은 질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에 대한 기자 담당회의 전에 포토타임 먼저 진행을 할게요. 포토타임 제가 호명할 때마다 한 분 한 분씩 올라오시면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컷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먼 키퍩 감독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반처럼 오른쪽 также 자세히 brevegen합니다. 제품을 violin으로 initiule Warum 하지만 점심 하나님의 ног은 다음으로 mole, 오른쪽 다리, 천천히 여ipes. 그리고 센터. 왼쪽 하나님의 손을 통해 왼쪽 하나님의 손을 고개는으로. 성공. ницу 넌 Gottes님. 점심 하나님의 손을 고개하세요. 센터 왼쪽 왼쪽 감사합니다 탁 왼쪽 왼쪽 센터 릴소 네네네 감사합니다 릴소 왼쪽 너무 애니없으세요 센터 왼쪽 자 이제 스피터는 회원님씩 계시구요. 다른 세 분의 배우님들을 모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네 분 다 체크하고 하도록 할게요. 마이크로페스부터 에반기, 스타쉬리던 멤버들과 함께 올라와야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터를 시작합니다. 다시 스피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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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앉아. 그리고 앉아. 안녕. 전 세계였습니다. 이번엔... 준비 촬영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All of you step down for a while And then I'll see you again